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오늘은 도연도 화분 중에서 원통형을 소개합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정사각형, 그 다음에 원통형, 그 다음에 주물분 이렇게 나뉘어서 영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리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구마구 섞는 거 아니에요? 이 시리즈가 좋다 그러면 끝까지 그 시리즈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 성향이에요. 이렇게 원통형 소개하기 직전에 구독자님들 오늘 어디에서든 다육이 구매하셨어요? 어메, 흙을 타러 왔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분 샀더니 또 분갈이 흙이 없네. 자, 오늘은 화분 구매하시면 분갈이 흙을 식재하실 만큼 정도 여유있게 드립니다. 자,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아, 6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2kg, 5천원에 판매합니다. 아, 깔망 드려요. 그리고 12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5kg짜리, 만원에 판매하는 쑥쑥이를 드리고, 자, 6만원 이상이면 깔망이 1장이요, 12만원 이상이면 깔망이 2장입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아, 그래, 내가 여러 번 이 영상을 봤는데, 그래, 도엔도 원통형이 좋더라. 그래서 얼마치 샀어요? 24만원을 구매하셨더니, 쑥쑥이 10kg, 2만원에 판매하는 쑥쑥이를 드리고, 택배비는 내가 몰고 갑니다. 아, 구독자님이 쑥쑥이 구매하시면요, 택배비 4천원도 내야 돼요. 그래서 2만 4천원에, 자, 쑥쑥이는 지렁이 응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를 넣어서 만들고, 이 근간에 살균, 살충은 기본적으로 넣고, 이 근간에 구독자님들께서, 아이고, 무릎이 자꾸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무릎약을 추가적으로 넣는 정말로 살균, 살충, 무릎약까지, 그러면 14가지인가요? 네, 잘 몰라요. 그 종이는 한 장 드립니다.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도엔도 분 중에서 약 10년 이상 다육이를 좋아하셨던 어머님이, 아이고, 제일 통풍 좋고 배수 좋은 화분을 좀 내가 만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만들기 시작해서, 도엔도, 예음분, 요층 근간에 휴식분, 노을분을 출하해서 이름이 라인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식재 먼저 갈까요? 아니지, 아니지. 자, 요렇게 오늘, 자, 원통이 3개, 원통 3종 세트로 갑니다. 3종 세트 갑니다. 자, 원동 3종이면 제가 하나씩 비교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갑니다. 자, 도엔도 64번부터 갈까요? 도엔도 64번. 자, 요렇게 저는 외경을 잽니다. 자, 11cm 맞죠? 그 다음에, 아, 13cm 맞죠? 하나는 12,000원이요? 5개 하면 6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갑니다. 자, 오, 외경이 11cm는 같습니다. 그런데 높이를 재니까 16cm. 아, 높이가 살짝 높구나. 그렇죠? 그러면 하나는 18,000원이고, 7개 하니까, 아, 이거 무슨, 2개 하면 36,000원, 4개 하면, 7만, 4개 하면, 어, 7만, 2,000원. 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자, 66번 갑니다. 66번은, 자, 자, 외경은, 외경은 13cm. 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높이는 13cm. 어이구, 자, 그러면 자, 하나, 15,000원, 4개, 6만원입니다. 자, 보셨죠? 자, 3개 비교하셔요. 자, 64번, 65번, 66번. 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어, 그 사이즈, 크기, 높이를 정해서 주문 주시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64번. 어, 11 곱하기 13, 1개, 12,000원, 5개, 6만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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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풍구, 배수구, 자, 65번. 자, 11 곱하기 16,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죠? 자, 하나는 18,000원, 7개 하면 2만, 6,000원, 12만, 6,000원, 짠, 아, 그러면 쑥쑥이가 5키로 가네요? 아이고, 좋아,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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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66번, 13 곱하기 13, 아, 1만 5천원, 4개, 6만원, 8개, 12만원. 아, 쑥쑥이 갑니다. 아, 네네. 요렇게, 딴딴딴, 64, 65, 66번까지. 자,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 모습 갑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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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야, 자, 야래. 무늬는 요런 문양과 요런 문양과 요런 문양이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섞여서 배송을 하기도 하고, 나는 이 모양으로 달라, 이 모양으로 달라, 이 모양으로 달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고, 아이고, 알아서 줘, 그러면 알아서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통형. 우리 매장에서 가장 판매가 1등과 2등을 하는 아이들을 갑니다. 구경 먼저 할까요? 아유, 사이즈 먼저 가야죠. 67번. 자, 이렇게 쟀습니다. 외경으로. 16.5, 아, 17이나 되네. 그죠? 자, 높이는 14cm.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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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요런 모양을 거품이라 합니다. 거품 스타일 달라, 나는 거품을 빼고 달라 하실 수 있습니다. 동풍구, 배수구, 도엔노. 자, 도엔노 67번이고, 16.5 곱하기 14, 하나 2만원, 6개, 12만원. 우리 매장에서 가장 판매가 많이 됩니다. 아마 도엔노에서 가마열면 이 2만원짜리, 3만6천원짜리는 저희 매장에 가장 많이 올 듯 싶습니다. 자, 보셨죠? 식재되어 있는 아이, 보셨죠? 그 다음에 3만6천원은 크기 비교 갑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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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 다음에 2개 같이 가야죠. 자, 3만6천원. 자, 자, 여기 68번입니다. 20cm 나오죠? 높이는 16.5cm 나옵니다. 짠. 그리고 하나는 3만6천원, 4개 하면 14만4천원. 자, 하나 더 마저 볼게요. 하나 마저 더 볼게요. 자, 75번.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75번이 가장 많이, 가장 아니에요. 조금 그래도, 아, 22cm. 75번이죠? 22cm. 그리고 여기도 22cm. 자, 제가 하나는 5만원, 2개 하시면 10만원. 자, 그리고 마무리 하나만 더 갑니다. 자, 요아이. 78번. 자, 22 입구는 같습니다. 31cm이요? 어머, 그리요. 차 때가 그러면 더 큰 거. 자, 요렇게. 31cm 맞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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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31cm. 자, 이렇게 해서 하나 9만원.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도엔도 67번 16.5 곱하기 14. 하나 2만원, 6개 12만원. 요런 거품 모양과 요런 도엔도 전형적인 모양과 요런 스타일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엔도 68번. 20 곱하기 16.5. 하나 3만6천원. 4개에 14만4천원.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아, 여기 있네. 식재되어 있는 아이. 그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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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요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도엔도 68번이었고. 자, 도엔도 75번. 아따, 요는요. 자, 22 곱하기 22. 하나 5만원. 두 개 10만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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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식재되어 있는 아이요. 요새 가장 핫하다는 불야성금을 제가 이렇게 매장에 식재해서 가장 많이 판매합니다. 불야성금은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5년 묵은 아이가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꽃대를 올립니다. 원래 5월 8일 정도에 올리는데, 올해 윤달이 있잖아요. 확실히 식물도 윤달이 있어서 그런지, 꽃대가 늦게 올라와요. 자, 요렇게 두 개. 그리고 정사각형 요 화분에도 많이 식재해 가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화는 별정지기에요. 저희 사이즈도 안 되는데, 저희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화분이에요. 자, 36,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16.5cm, 16.5cm, 그리고 높이는 짠, 20cm네요. 높이는 20cm. 그래서 요아이는, 맞아요. 요렇게 원통형이 살짝 화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요아이는 36,000원. 그래서 36,000원짜리가 얘가 조금 낫다. 이렇게 하시면 요 화분으로 이렇게 이렇게 식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번호가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잠시, 원통형을 잠시, 그러면 잠시, 요 도엔드 58번 갑니다. 도엔드 58번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10cm죠? 그리고 높이가 일명 16cm, 아, 18정도 되네요. 자, 그래서, 자, 10 곱하기 16, 17정도 되고, 하나는 2만원, 3개 6만원, 도엔드 58번입니다. 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 개구리다리. 자, 배수 확실하죠? 자, 도엔드 58번이었고, 제가 금황성을 이렇게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도엔드 59번, 조금 커듯, 같은 디자인에 커졌죠? 자, 사이즈 갑니다. 12cm, 그죠? 그리고 여기 높이는 19, 아, 20도 거의 다 되네요. 그죠? 높이 차이, 크기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문양은 요런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도엔드 59번, 12 곱하기 19, 하나는 2만4천원, 5개 12만원입니다. 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 다 되셨죠? 아, 내가 소개 안 했어요? 잠깐,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만요. 큰 사이즈 소개할게요, 잠시.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원통형 중에서 롱다리, 아니, 롱분입니다. 롱분. 어머, 이 아이는 도엔드 73번, 자, 어머, 14 곱하기 12, 어머, 떨어진경. 자, 73번, 14 곱하기 22입니다. 자, 얘도 외경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14 곱하기 22, 22cm, 맞죠? 짠짠짠짠짠짠, 자, 1개 2만7천원이고, 2개 하시면 5만4천원인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길어요, 롱롱롱이에요. 얘는 식재된 아이가 없네요, 자유기가. 자, 도엔도 73번. 자, 그 다음에 도엔도 74번은 제가 이렇게 요즘에 가장 핫하다는 녹귀란과 오견을 식재했는데, 혹시 이렇게 식재해서 받고자 하시면, 택배는 불가능해요. 예, 택배는 매장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해갑니다. 현재 저한테 오견과 녹귀란이 매장에서 판매분은 있는데, 택배할 수 있는 아이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우리 농장의 밭에서 요 아이를 다 뽑아왔기 때문에, 예, 저희가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녹귀란과, 그 다음에 오견을 식재했던 아이는 74번. 자, 여기가 16.5, 16, 17, 뭐 요 사이 정도 되고, 높이는, 자, 22cm, 22cm 됐죠? 자, 74번, 16.5 곱하기 22, 한 개 3만 6천원, 두 개 하면 7만 2천원. 두 개요? 두 개 해서 이렇게 나란히, 오견과, 요즘에 가장 핫하다는 오견과 녹귀란을 이렇게 핫하게, 핫하게 심어보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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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그, 저희가 그 대형 사이즈, 가장 큰, 도엔두에서 정말로 가장 큰 화분인데, 그 주문으로 저희가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다시 주문을 해서, 저희 매장에 어마무시하게 대형 빅 사이즈가 있습니다. 놀라시면 안됩니다. 자, 요런 아이. 자, 여기는 도엔두 왕특대라고 써있죠? 예, 48 곱하기 29잖아요? 50만원. 자, 얼만큼 큰지? 자, 하나, 둘, 셋,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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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 48 나오지요? 48 정도 되죠? 예, 어디서 재면 또 50까지. 그래서 살짝, 이게 옮기는 중에 살짝 키가 다를 수 있어요. 48 곱하기 어디 있어요? 어디, 어디,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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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다음에, 자, 29는 여기, 자,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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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 자, 업무여, 29 돼요? 예, 이렇게 해서 가격은 50만원입니다. 자, 제가 종이컵을 넣어보는데, 종이컵이, 종이컵이 요만해요. 종이컵이 요만해요.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모양은, 자, 가겠습니다.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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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저, 29cm니까 30cm, 내 한 편은 20cm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아이는, 이제 어느 분이 두 개를 동시에 주문을 하셨는데, 요런 모양이 있고, 요런 거품 모양이 있는데, 요런 아래 보셔요. 요렇게,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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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 그 다음에, 얘는 한꺼번에 볼까요?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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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러면, 도엔도 왕특대 2번. 도엔도 왕특대 2번. 자, 사이즈 가겠어요. 자, 몇 센티라 와요? 41, 42까지 나오죠? 41과 42까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높이요. 자, 높이는, 네, 이렇게. 34, 5 정도 됩니다. 34, 5까지. 짠, 됐죠? 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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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 요렇게. 자, 도엔도 왕특대 가격은 50만 원이 맞습니다. 자, 도엔도 왕특대 2번이었고, 왕특대 3번. 도엔도 왕특대 3번입니다. 자, 도엔도 왕특대 3번. 40 곱하기 47이니까, 자, 40은, 어, 그래도, 어, 그래도, 어, 셋 중에는 넓이가 가장 작은 편이네.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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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나오나요?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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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자,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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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 그 다음에 높이 갑니다, 높이. 자, 47cm,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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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3번이고 가격은 다 동일하게 5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연도 원풍형 중에서 가장 판매가 많이 된다는 아이들을 소개했고요. 구독자님들 도연도와 분 구매하시면 쑥쑥이 다육이 흙 가장 장안의 소문이 자자한 다육이 흙 영상 이어갑니다. 네 오늘은 오후 7시 정도 됐는데요. 석양이 세상에 멋있어도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런 맛의 여행을 가시고 그 여행지에서 이런 감동과 이런 기분을 느끼나 봅니다. 구독자님들 오늘은 4월 25일 저녁 7시 5분을 가르치고 있는 그날 아이고 세상에 저희 하우스 안에서도 늘 사계절을 느끼지만 사계절 중에서도 이렇게 24시간 중에서 벅찬 감동일 수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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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여기가 신영웅 집이 있어요. 영웅아 이렇게 멋진 곳에서 네가 살고 있단다. 저희 집에 정문으로 들어오면 맨 후밑 쪽 그쪽이 서쪽인데 제가 지금 영상을 가르치는데 그쪽은 저희 인천 서구 인천 서구에 우리 아파트가 보이는 곳입니다. 여기는 인천 서구 김포풍무동 그 다음에 서울 강서 김포공항 그 다음에 행주대교 일산 등이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소로만 인천 계양구이지만 부천도 가깝고 인천 청나도 가깝습니다. 제가 불러주었던 지역에 사시는 분들 놀러오세요 구경오세요 힐링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 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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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행은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뚱뚱뚱뚱뚱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들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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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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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씁니다.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자 이렇게 해서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모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에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자랑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